경갑을 묶지 않고 뭘 하느냐? 아, 예. 그게 말이옵니다. 전하, 밖에 천라인이 당도했습니다. 어서, 어서 안으로 메시십시오. 자동아, 뭘 하는 거냐? 왜 여지가... 마무리는 천라인이 해 주실 겁니다. 오중충한 소인은 이만 물러가옵니다. 임무를 무사히 마친 소인도요. 자동아? 하상우 마마님. 두 사람 괜한 짓을... 데뷔 전 일로도 바쁠 텐데 말이다. 경갑은 여기 이렇게 두르는 것이지요? 이런 건 어찌 알았느냐? 전하의 복색은 거래 오기 전에 모두 익혔습니다. 언제든 전하를 메실 수 있게요. 다음은 비갑이죠? 소인은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충분히 익혔으니 전하처럼 하다가 관두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. 뭐? 왜 사과에 계실 때 매번 그러시질 않으셨습니까? 각군을 묶어주시다가도 관두시고 약을 발라주시다가도 관두시고. 잘 모르셔서요? 아니 그건 여지야. 내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야. 돌아보셔요. 호객을 묶어야 합니다. 어. 그래, 알았다. 아직 다 묶지 않았습니다, 전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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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